라이스 오버! 안녕하세요! 오준비입니다!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나요? 여기요! 있어요! 저 있어요! 잘 몰라요. 저도 잘 몰라요. 관심은 있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.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효진! 일본이요! 효진! 한입 월드컵 때요? 거스 히딩크 감독이요. 히딩크! 잘한다! 지켜먹는다! 저예요! 효진! 너 할 사람 있으세요? 라운드! 라운드! F죠. 라운드! F라이트 치킨! F라이트 치킨! 치킨죠! 치킨죠! 2초 효진! 2번 아르헨티나! 진짜로? 3번 아르헨티나! 라운드! 다 맞힌 거예요? 다 맞히는 거예요? 왜 다 맞혀야 돼? 너무 섣불리 취했네요. 동일이라고요? 동일이요. 맞지? 맞아요! 오늘 동일했어요! 동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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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2번! 다시 다시! 3번 동일아! 3번 동일아! 치킨! 치킨! 와 이건 좀 어렵다. 와 이건 좀 어렵다. 힌트 없나요? 나 할 것 같아. 나도 알 것 같아. 4년마다 하니까 2006년, 2010년이 있어요. 2010년 때였어. 내가 치킨 먹으면서 기억이 났어. 나도 기억이 난다. 나 10년쯤이었을 것 같아. 나 치킨 먹으면 차 먹으면 간다. 어 맞아. 흔히 10년쯤인 것 같지? 어. 정답! 2010년 브라질! 독일 아니야 독일? 아 98이에요? 내가 프랑스 줬다. 멍벌이잖아. 저거 다 웃으셨어. 야! 그냥 어디서 왔다. 그냥. 애교하면 또. 애교하면 라헌이. 라헌이 또. 아 감기 걸렸는데 지금. 어디서 많이 불씨는 게 아니라. 감기 걸렸는데 애교가 감기 애교. 막 PD님 감기 조심하세요. 와 이거 코? 나 아직도 기억나. 왜냐면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였는데 6일이었던 게 기억납니다. 아니 독일 맞는 것 같아. 독일인 것 같아. 나아는 확정? 나아는 확정. 독일. 독일인데. 독일까지 맞히고 맞았으면 반말인 것 아닌가? 내가 봤을 때 1대0 아니면 2대0이야. 2대0. 2대0? 못났어 우리 못났어. 아예 못났어. 독일! 2대0! 땡! 동그랑 땡! 3대0! 2대1. 3대0. 아 터키예요? 아 맞아. 아 터키 맞아. 터키 맞아. 그 막 흰색 옷이었어. 맞아. 저희 고대 동포가 다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